1,000원 멘탈게 명사수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좀 피해 부탁 좀 깔면 밀리면 사실 배트되고 아 뭐예요 거울은 살짝 그래야? 적었고 아 근데 여기 일단은 자 안 좋았네 뺄게요 랩을 정리해야 합니다 괜찮아 여기 좀 와요 괜찮아? 다운 좀 모아가지고 갈게 나 이거 랩 먼저 나가지마 상어밥이 신뢰좀 하겠다는군 그게 큰게 말이없더나 뭘하나 아 이거 풀로 안줬다 잘 죽으시네 안장결되는데 이러면 저까지 같이 오는데 명사도 이거 그냥 빠르게 점사주니까 저거 붙이던지 하도록 해버려야겠네 랜드드러지 핵블드인거 별로 아닌거 같긴 한데 아 에펙.. 에펙 잘한다 이거 에펙 잘한다 이거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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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첨법 끝나면은 히척좀 넣었길래? 재생기가 나와도 돼 아 첨법 끝나고 아 첨법 끝나고 똥 깨주면 어떻게 해줘봐 이거 동룰이 근데 풀빌 맞았네 이거 여기나 톱을 넣어요 톱을 넣고 먼적이 잡고 큰게 말이 없다라 뭘하나 하하하하하하 들어가자마자 일로 빼서 잡을게요 셋 둘 하나 하하하하 아 또 힐 지연 지금 조금씩 팍이 있거든 힐 지연 지금 조금씩 팍이 있거든 힐 바로 풀려 힐 지연 아 이제 끝났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힐 힐 상으로 봐 놈들의 옆구리를 터뜨려 괜찮아 아트 와가지고 괜찮아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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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어 아 이제 두 명 먹자 그냥 흑마랑 이제 경량 입주 바꿔요 경량 못 믿겠다 네 아 이거 밀랍 떨어질 것 같은데 잠시만 아 밑줄 잘 들어오는 잡을래? 야니미 입구 쪽으로 가셨다 어여 겹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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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 제대로 잡을래? 야니미는 입구 쪽에 시켰 것 같은데 입구에 그냥 가도 돼요 로멍 죽었어 총만 그래도 너무 벌어서 힐 안들어간다니가 총만 잘 패여 네 저 좀 여쭤볼 뻔할게? 다시 아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 길래?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? 좀 이쪽으로 좀 따를게 이거 일단 아 그래 지금 병원에 멈추냈이 되살랴 아 이런 거 아 아 아 아 아 ㄷㄷ 이거 지금 블러드 8분이잖아 이거 3댐 가서 블러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? 솔만 종료하고 괜찮아 괜찮아 뭐야? 있나요? 어 이건 에반데? 니넨 뭐 아플 거 딱히 없지 않나? 보스가 죽으면 바로 에너지야 잠깐만 이거 3성 맞았는데 이거 지금 조금만 한 번 기다려보죠 아 나는 일단 에드 안 났거든? 어 저는 더 괜찮아요 관문 깔았어요? 만피 좀 채우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안 잡을 거야 이거? 벽에 딱 붙어갔으면 에너지 안 났거든 이거?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남편이 딱히 내리고 가고 그래 불안한 오! 갈게요 오 이 사람이 다가가 이제 꽉꽉 끄고 가 ㄷㄷ 그냥 들어갈게요 이거 이거 저거 유도라 저거가 좀 아플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건 상관없어 아 프로타 멀다 이거 너무 잘 봐요 프로타 멀다 프로타 멀다 프로타 멀다 조심해 밑에 폭풍이 있거든 뭐 추가로 맞지만 않으면 무조건 안 죽어 이거 바꿔줘 감사합니다 이거 버려 그냥 풀 버려 풀 버려 퐁 조심해 이거 하이브야 이거 걸린다 하이브 제 돌아 마음의 레버 어차피 밤바 하이브 완벽 하이브 이 코로나 이거 그거 조심하세요 이거 뱀드가 이 모을 때 그랩 당하는 거 엇가 조심해 양권 미리 풀링 준비 좀 해주고 내가 가면은 뱀드 끝대거든 언제가 대상이 없습니다 내 칼과 함께 묻어놔오 안 맞잖아 그거 확실하게 콜을 해줘 아까 준비하라고 하니깐 모르지 아잉 으으하하 we 95 얼추 타다는 털거냐 이게 방금 랜드티 힙업 파트 같잖아 그냥 콜을 해주는 게 빨라. 이렇게 하는 거고. 이거 그냥 톰을 먹고 랜드부터 갈까? 블락푸린 사람이 있나? 있을 거 아니야? 그냥 천천히 가자. 블락푸린 한 번 쓰다가 그냥 한 번 봐. 네. 저 한 번 좀 TN 풀로 좀 들어갈게요. 네. 박살 받으러 그거 조심하세요, 그거? 그래, 못 가져올게. 응. 이거 아마 나 TQ 걸어놓고 컵업을 해야 그렇게 많이 아프고. 네. 잠깐만. 대상이 없습니다. 아 이거 퀼이 없어가지고. 틀난가 보겠네.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. 아 잠깐만요. 아 이거 또 좀 억가당했어 이거. 그냥 위험하면. 그러니까 텀브를 쓸게 아니라. 잘 잘랐고.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. 돼지 나오면 바로 돼지로 이동해야. 오오오오오오. 군동적이. 네. 새로운 출전팀은. 위지의 땅에서 먼저. 신비하고. 위험하고. 또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. 낼세고 약한. 대적 일당입니다. 딩에 입장하는. 강대 선수는. 널럭거도. 오오오오오. 뜯게. 맞으면 안 뜯게. 어. 빠져버려. 뭐. 진짜로. 어차피 못붙이거든요? 살짝 기입이 빠지기는 하지만 아무튼 돼지를 잡으면 승리합니다 화탕 필요하신 분이시고 어차피 못붙이거든요? 이게... 빌렁하게 놔두거든요 어차피 이거 터로폴라나고 있으면 빌렁하기 힘들어 거인이면 몰라도 위험적인 상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지대 하하스쿨에서 온 가나운 토르톨랄입니다 상대를 거북하게 만드는 거북이 수비의 제왕 거부하고 있지만 무지 거부할 수 없는 거북이 루드비 저거 옆에 가판원 땡겼다 이거... 그... 눈 속하고 했어 아 그렇다 그런 사람은 컸지 머리보고 거북이 머리봐요 어차피 왼다에 거북이 바꿔주세요 거의 나와드평 아이 여기 머들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거기서 거북이 등딱질 맞으면 장애판정 떠버릴 수 있어요. 세상의 모든 억가를 방안하니까 인간해져 갑자기. 그래서 빈이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. 여기 주변에서 돌이잖아. 버블 좀 쏴라. 거쳐. 아 스탯도 너무 좋다. 아 7항 높다. 거쳐 없어요?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있네. 스탯도 상관없어요.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. 나머지 원들이 좀 멀어져요. 그냥 나한테 오는 건 상관없는데 미리 진영에 가면 좀 큰 힘이 나. 나한테 오는 것까지는 상관없어. 겹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. 어 얀님이 조심하세요. 또 갈게요. 어 걸린 것 같다. 끝나면은. 제가 옆으로 가시면. 네. 오우씨 깜짝이야. 여기 좀 가까워요. 어휴. 이거 그냥 유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. 쭉쭉 피하세요. 남은 사람들은. 이거 맞는 게 더 위험해. 유도하는 쪽. 그냥 대충 멀었다. 심각하게 머리 그냥 왔대 그냥. 그렇게 된다니까. 유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쭉 빼요 그냥. 이거 바닥 한 번 보고. 아니 전부 좀 해 줄래? 나 지금 버무려 뻗네. 내가 할게. 아 저 지금 전부 받았어요 지금 바닥 한 번 보여요 됐다 생선 먹었어요 짐! 저건 망칠게요 전부 누가 했다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딜 가면 나를 전부 안 할거에요 전부 클래스 많은 거 누가 했다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게 방금 같은 거 다 나오니까 방금 된다고 이거 조심조심 옆에 더 꼭 보세요 이거 거기에 좀 나와요 지금 쪽 빠져요 지금 오 타이밍 그냥 밟고 드려요 그냥 밟고 드려요 저 오심해 빨리 잡아가보자 이게 또 패치가 된건가? 패치 안 죽네 다행이다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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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봇 위치 봐라 어차피 로봇 위치 있으니까 다 뭉치면 좀 갈게 이거 어 저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패스 하나고요? 응 3층 만요? 어떻게 로봇 뭉쳐가지고 안 되셨어 이 똥개 점사 좀 해제버리고 네? 진짜 가셔도 돼요 똥개가 제일 아프거든?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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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 이거 또 헤드가 되네. 저 갈까요? 어 또 상관없어 저기. 너 그거 먼저 잡을게? 돼지? 다음에 올라갈게요. 어? 그렇게. 앞에. 아 또 여기. 해골 점점한테 해골. 해골을 빌려가지고. 다 앞쪽으로. 해골 점점 안쎄. 해골. 해골 빌려가지고. 해골 빌려 가지고. 이 부분 다 붙여버려. 이 게임은 비교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작에 쿨기 털면 대체적으로 30번 하면 또 와요.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. 한 번 하자. 네. 제 50번. 제 50번. 아 못해 아마 다음 거 한번 보셔야 될 때? 자 여기쯤 있을게 아니면 항상 보니까 저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거 다 아파요? 아 된다 된다 이번에 칼 떨린 칼 모든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아플 거야 우리 같이 깔고 같이 나가죠 두 개 터리 가비 그냥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나가면 아 지금 나가면 돼요 정신이 그러면 바로 올라오면 바로 바로 어디로 가라고 이래요 따라와봐 오 여기 뒤로 갈게요 빙 때문에 바랍 펼지 않고 이동할게요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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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라고 이래요 아 이거 다음 졸은 진짜 봐줘야겠는데 다음 졸 봐줘요 네 시간 딱 그 나올 때 지금 기능이 와가지고 안 올 거 같아 조심해 예 내가 몸으로 나갈게요 빌리면 내가 살짝 빠르지 네 조심해 아 된다 된다 저 침 먹기야 저 침 먹기야 저 침 먹기야 놈들의 머리털로 가판을 청소해라 너무 높이네 동은 슬랩놈의 나라 동은 슬랩놈의 소와들아 이 건방진 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 오 저 거리가 제가 멀리 있네요 생각할게 아 갇힌 여기 돼 열쇠가 없습니다 여기 돼 이게 돼 20단 한번 굴려볼까 어차피 울다만이니까 또 또 자유지대가 나오를 울다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난 별만하잖아 아 돌려볼까 아니 울다만이 차라리 나 찍으러 할 거면은